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 인상 결정과 CP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P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약어로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여 계산됩니다. CP와 금리 인상 결정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금리 인상은 대출 금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수요를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카드 대출, 주택담보 대출 등의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투자활동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 결정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상으로 CP와 금리 인상 결정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경우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수요를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경제 안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